검 대신 총을 든 다크 소울, 짤탄 그래픽과 든든한 타격감으로 근본적인 재미부터 챙겨준 로그라이크 TPS 게임, 버그, 볼륨감, 저장 관련 문제 등등 여러가지 불호가 거론되었긴 하였지만 그 모든 쟁점을 자비롭게 안고 갈 수 있을 만큼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해서 욕을 하려다가도 근데 재미가 있어! 라며 웃어 넘길 수 있는 보기 드문 작품 바로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작 리터너리 다시 한번 데스크탑 PC판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로그라이크 TPS라는 장르의 근본을 잘 살린 작품으로서 똑같은 던전을 무한 반복 진행하는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맵판마다 맵의 구성과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자칫 뻔하고 지뢰해줄 수 있는 로그라이크의 고전적인 질병을 고쳐주었으며 아이텐도 일정한 파밍 장소, 패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맵판 플레이마다 다양한 무기 및 장비, 요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손에 맞는 장비를 찾아보거나 이 무기는 생소하지만 한번 해보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인 스스로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도록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기도 핸드건이나 카빈, 블래스터 등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을 뿐더러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강화 요소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맵판 똑같은 레퍼토리가 아닌 약간의 실험, 도전정신이 곁들여진다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경험을 얻고 갈 수 있는 좋은 게임이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로그라이크 장르 생소하신 분들, 특히나 다크소울같이 어려운 게임에 힘겨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보수를 격파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생략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무한 반복적으로 단련만 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점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게임도 상당히 구설수 또는 여러 단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던 자료던 찾아보면서 이럴 것이다, 이런 건가? 라는 것도 알아봐야 할 정도로 깔끔 명료한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여기다가 한 판이라는 개념이 살짝 어라? 싶을 수 있을 정도로 한 판이 길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즐기는 장르가 로그라이크 장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상당히 의아스러움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버그들도 있고 가격 대비 게임의 볼륨감이 살짝 작지 않나라는 점 중간 세이브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아쉬움이 전해지는 것 또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협동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신규 서바이벌 모드, 신규 무기와 보스, 스토리 요소를 추가 금액 없이 진행을 해줬다는 점이 상당히 멋진 퍼포먼스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래픽과 타격감, 사운드 부분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거의 한 번도 불호를 걸어가는 분을 못 봤을 정도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단순히 그래픽 품질이 좋다를 떠나서 외계 행성이라는 배경의 표현력이 상당히 훌륭하고 무기만화 느껴지는 타격감은 상당히 매력적이며 저뿐만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커뮤니티 전반적으로도 귀가 즐거운 게임이라는 평이 있을 만큼 게임이 게임다운 게임이 게임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리터널이라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이 메인인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즐기지 못해 상당히 아쉬운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하지만 리터널이 PC, 데스크탑에서도 즐겨볼 수 있게 제 상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더빙 지원, 갓 오브 워3 이후로 최초로 한국어 더빙이 되는 플레이스테이션 퍼스트 파티 게임이라는 놀라운 내용이 추가되어 상륙에 나섭니다. 상륙 날짜는 2023년 2월 16일, 가격도 58,800원이라는 플레이스테이션 출시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게임 구매는 뭐죠? 싸면 쌀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다. 58,800원에서 무려 15%나 할인을 해서 군더더기 없는 가격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바로 그린맨 게이밍에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출시 전이지만 할인을 해준다는 놀라운 점, 그것도 15%라는 적지 않은 할인율이라는 점, 근데 정품이 맞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멋진 게임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드 판매 방식의 플랫폼에 대한 신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막상 게임을 3, 4번 구매해서 잘 쓰다 보니까 잘 돌아가고 문제도 없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멋진 장소라는 생각이 생겨서 조심스럽지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 없진 않았지만 브로에 대한 내용의 의견 차이가 50대 50이었다면 호는 거의 99대 1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반응도 그러한 작품, 리터널 솔직히 플레이스테이션 기준 정가 그대로 주고 즐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한층 할인된 가격은 기본, 퀄리티와 만족도의 훌륭함도 챙겨가되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단단히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 한번 맛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